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먹으러 왔어요 정말 맛있어 오늘은 계란한이 좀 더 인에서 먹어요 정말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용 진짜 맛있어용 뼈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바삭바삭 다음날 너무 쫄깃쫄깃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마요네즈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오징어 단무지 초콜릿 입안에 중독한 고추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